으흠 야 근데 많이 밀린다 한 벌에 너무 많이 밀린다 안되겠다 한번 써야겠어 아 군까비 위치 좋았는데 아무도 안 걸렸네 왼쪽에 온나 왼쪽에 왼쪽에 온나 네 빡세다 한조를 계속 그래도 보여줘 얼굴 내밀면서 보여주면은 상대 못와 한조는 약간 공격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지금 잘하고있어 지금 우리가 밀고있어요 지금 잘하고있어 지금 잘하고있어 못하고있는거 아냐 왼쪽에 온다 트레이서 왔다 트레이서 왔다 이거 뭐 위도우 소린가? 모르겠어요 좋아좋아좋아 좋아 라인관리 좋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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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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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치님 약간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아 아니다아니다 밀어밀어 이거 미는게 나 이거 미는게 나 미는게 나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위치가 아이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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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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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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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어 우리 둘밖에 없어 우리 둘밖에 없어 뒤에 뒤에 뒤치기 뒤에 뒤에 뒤치기 뒤에 뒤에 뒤치기 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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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밀어밀어 밀어밀어 진짜 화살로 트레이서 잡을때가 제일 좋은거 같아 야 우리 개쩐다 지금 어디있는거야 얘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에 있네 무리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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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어 오케이 킹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아 아주좋아 자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나가자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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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좋아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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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어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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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어 제가 한조할때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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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위도우 안해 여기 계단 여기 안해 안해 아 내갈땐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밑에 밑에 대맞네 애들 저거는 궁을 어따쓰니 띄워서 가보여 아 저 1인공 쓴거지 바스틱은 죽이려고 슬슬 제가 이제 궁써야될거 같거든 슬슬 이제 내가 궁쓸게 궁쓸게 가가가 밀어밀어 밀어밀어 한번 한번 라인하면 밀어 라인하면 밀어 라인하면 밀어 outer 도구 안해 안해 애들 다 있어어내 애들 다 있어어내 그렇지 그렇지 겐지 들어간다賤지 들어간다 겐지 들어간다 왼쪽에 트레이사 왼쪽에 트레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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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에이사야 트레이사 어 잡았다 궁이야궁궁궁 리퍼 리퍼 트리스 아직 못잡았어 아 트리스 못잡았어? 오케이 어 개졸려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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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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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지님 뒤쪽에도 봐봐요 여기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왼쪽에 온다 온다 야 온다 저거 뭐야 저거 어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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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야야야야 디박아 디박아 여기 오면 안되지 추가시간 추가시간 내가 너 한국인이라고 봐줄거 같애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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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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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둘 다 안죽었어 4분정도 됐는데 지금 와우 수고여 아 이거 와 아 5분은 진짜 노데스로 버텨다 그러게 하 진짜 안죽었어 아 수고했어요 이 조합 좀 괜찮은거 같애 한조랑 젠냐타가 네 어 그니까 원래 그 로드워크한테 제가 끌려갔을때 계속 죽었어야 됐는데 어 젠냐타의 그거 구슬인지 그것땜에 계속 살고 그니까 한조 잘하더라고 그래도 백지님이 아 여긴 안뜨네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네 하 입구 버티기였다 입구 버티기 음 어 개꿀잼 잼 잼마문 갑니다 네 네 컴툼 여기